오늘은 역행자라는 책을 가지고 역행자 7단계, 역행자의 책받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요, 자청이라는 분이고요. 무자본 창업가면서 유튜브 라이프 해커 자청이라는 채널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. 이분이 말씀하시는 역행자 7단계, 역행자의 책받기는 과연 뭘까요?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. 역행자의 책의 리뷰의 총 마지막 시간. 그래서 오늘까지 다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역행자라는 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역행자 7단계에서는 시시포스 신화를 얘기합니다. 시시포스 신화 다 들어보셨나요?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일평생 그 커다란 바위덩이를 산 정상에 올려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상 정상에다가 올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올리면 굴러떨어지고 이게 계속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. 영원히. 그러니까 이 시시포스는 계속 영원히 그 바위를 계속 올려다 놓고 또 떨어지면 올려다 놓고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차피 떨어질 바위를 어떻게 보면 올리는 건데 굉장히 삶이 무의면 하겠죠. 우리의 인생도 이 시시포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. 인간이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얘기해요.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. 두 번째,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. 세 번째,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.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시시포스처럼 시시포스와 같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.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첫 번째 원인, 성장하는 방법을 모른다. 자의식 해체가 안 된 사람은 반복적으로 성장에 실패합니다. 결국 시시포스가 그 산 정상에 바위를 올리면 다시 떨어지고, 또 바위를 올리면 다시 굴러떨어지듯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. 이 성장하는 방법 뭐였죠? 제가 계속 리뷰해드렸죠? 이 역행자에서는 7단계를 반복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1단계 자의식 해체, 2단계 정체성 만들기,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, 4단계 뇌 자동화, 5단계 역행자의 지식,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, 7단계 역행자의 채파키. 이것들을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각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영상으로 다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원인, 두 번째 원인, 자원에 대한 압박을 받는다. 돈은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. 하지만 속마음은 돈을 제발 좀 넉넉히 벌어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. 정말 돈이 필요하고 본인은 더 많은 돈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어떻게든 자기 최면, 합리화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. 이것 때문에 자신의 그 합리화, 계속 그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을 인정하고 극복하고 나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 자신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겁니다. 세 번째 원인, 성장이 멈춰 열등감이 반복적으로 쌓인다. 성장이 멈춘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다리를 오르는 옆사람 끌어내리기입니다. 내가 성장에 멈춰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. 저 사람이 만약에 10을 성장했다면 나는 100을 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다면 나는 300만 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내가 300만 원 벌 자신은 없으니까 아니 내가 그 상대방보다 200만 원도 벌지 못하니까 내가 못 벌 바에는 너도 못 벌어라.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, 욕심 이런 건데 성장이 멈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한다든지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사람은 자신이 그것보다 잘 될 자신이 없으면 보통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. 자신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인이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역행자 7단계에서는 역행자의 챗바퀴라고 해서 제자리에 머무는 삶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을 바꾸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청이라는 분이 제시한 7단계를 극복해라. 제가 이제 오늘로써 이 역행자라는 책을 끝까지 다 리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7단계, 역행자의 총 7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.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위식 개체와 정책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형태, 내 과거, 내 지금의 모습 이런 거를 내 편견과 내 뭔가 뭐랄까요 그 잘못된 생각,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. 완전 해체하세요. 인정하세요. 나는 지금 한 편 없는 사람이야. 하지만 나는 몇 년 안에 10억을 벌 거야.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난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어. 난 아무것도 못해.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. 이렇게 하고 자꾸 그 과거와 현재의 발목이 적혀있고 본인을 그렇게 스스로 인식하는 거죠. 그런 자위식에 꽉 잡혀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게 자위식을 완전히 해치시키고 다시 이제 내가 되고 싶은, 내가 바라는 정치성을 하나하나 차고차고 쌓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결국 이 역행자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?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벗어 던지고 책과 영상,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배우고 그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 사람들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도 갖고 내가 목표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유전자를 극복하고 내 뇌를 자동화시키고 지지도 계속 택해 나가면서 노력하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라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역행자 리뷰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만드는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